여기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딸과 한국에 온 독일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 아픈 딸은 너무 긴장했는지 지하철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그리고 누가 신고했는지 이들 가족은 다음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무원에게 끌려가서 충격적인 대우를 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인의 사연입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 출신의 사업가 알렉산더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꽤나 화목하지만 제겐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초등학생 딸 마리아가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났지만 사람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 마리아에겐 독일 특유의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가 잘 맞지 않는 모양이었죠. 사람들의 무관심과 혐오 섞인 눈빛 등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세상에 많은 풍파를 겪어야 했고 그렇게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던 마리아는 점점 집에서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몇 년 전부터 관심 있어 했던 건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녀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어를 들으면서도 한국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방영해주는 TV 채널만을 봤고 그녀 때문에 저희 부부도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등을 시청해야 했죠. 그러나 저희 부부는 마리아의 신나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하곤 했습니다. 뭐 한국 드라마는 감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남자인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종종 눈물까지 흘리는 걸로 보아 한국은 콘텐츠 강국인 듯 했죠. 어쨌든 그렇게 한국만 보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표정을 짓는 마리아를 보다가 한 번은 일본에서의 미팅 약속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저는 이건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마리아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단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갔다가 미팅을 마친 뒤 한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그녀가 생일 선물로 그렇게나 받고 싶어했던 인형을 사줬을 때도 이 정도로 기뻐하지는 않았는데 한국이 뭐 저렇게 좋은 건지 그녀는 밤낮으로 설레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일본에 먼저 도착했고 저는 3일간의 미팅 일정을 마친 뒤 일본에 온 김에 3일간 더 머물며 일본에서 가족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한 것은 바로 온천 여행이었는데요. 일본은 온천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씻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는 마리아가 일본 온천을 가본 뒤 물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녀에게 좋은 습관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온천 내부의 료칸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가족은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탕에서 아내는 마리아를 데리고 여탕에서 시간을 보낸 뒤 료칸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온천을 즐기고 료칸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요. 아내는 딱 봐도 남들과는 다른 마리아를 데리고 탕 안으로 들어오니 탕 안에 있던 일본인들이 전부 다른 탕으로 옮겨갔고 마리아에게 혐오 섞인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인이 오더니 다른 손님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는 당연히 이런 불합리한 요구에 항의했으나 관리인과 일본인 이용객들의 진상 취급하는 눈빛에 못 이겨그만 탕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남들과 조금 다르면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일본인들의 차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분노한 저희는 날이 밝자마자 다른 관광지를 가려고 일본의 기차에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애써 모든 일본인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분 좋게 여행을 마치려고 했죠. 역시나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니 일본도 많은 장점이 있었어요. 일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무척이나 잘 되어 있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들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마리아의 휠체어를 끌고도 어렵지 않게 기차에 탑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일본의 기차 안에서 시끄럽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계속 한국을 외친 걸로 보아 아마 기차 안의 일본인들을 자신이 TV 속에서나 보던 한국인들이라고 착각하고 신이 났던 모양이었죠. 말린다고 말렸지만 신이 난 마리아를 말리는 건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인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려 마리아를 차갑게 노려봤는데 그 누구도 입을 열지는 않았거든요. 그저 조용히 차가운 눈빛으로 저희를 째려볼 뿐이었죠. 그들은 대중교통 안에서 기이할 정도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마리아의 시끄러운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갑고 딱딱한 걸로 유명한 독일인들도 장애인이나 아이에게 이 정도로까지 혐오 섞인 시선을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일본인들의 하나같은 자비없는 태도에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이런 일본인들의 시선에 상처를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아마 그녀는 사랑하던 한국인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줄 알고 더욱 큰 상처를 받았을 테죠. 그런데 갑자기 기차에 승무원이 다가오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승객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으니 다음 역에서 내려주시겠습니까? 저희 기차에서는 난동을 부리는 손님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회사에 문의해 주시면 3일 내로 남은 거리에 따른 차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도 마리아를 위해서라도 그냥 내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 자비없는 태도를 보이는 냉열함 같은 일본인들을 상대하다간 마리아만 더욱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기차에서 쫓겨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대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저와 아내 모두 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죠. 그리고 일정보다 빨리 도착하게 된 한국에서 마리아는 계속 풀이 죽어 있더군요. 저희 부부 또한 일본인들과 비슷하게 생기고 문화도 비슷해 보이는 한국에서 똑같은 차별을 겪을 것 같아 두려워졌고 만약 한 번 더 차별을 겪으면 그대로 독일로 넘어가기로 다짐한 채 한국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할 때 저희는 엄청나게 긴장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지하철과 일본의 지하철은 무섭도록 비슷했거든요. 일단 엄청나게 체계적인 노선과 훌륭한 시설 등도 그랬지만 한국인들 또한 지하철에서 무서울 정도로 정숙을 유지하고 있었죠. 아마 이들도 일본인들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문화를 가진 모양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하거나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시아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모양이었죠. 그렇게 긴장하며 주변을 살피던 그 순간 어떤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인상을 찌푸린 채로 마리아 쪽으로 다가왔고 한국어를 사용하며 말을 거셨어요. 저희는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긴장이 됐는데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어떤 젊은 남성이 할머니의 말을 영어로 해석해줬고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봐 젊은이, 딸을 잘 돌봐야지. 지금 딸이 휠체어에서 오줌을 쌌잖아. 실제로 마리아의 휠체어에서는 노란색 액체가 줄줄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액체는 지하철 바닥까지 흘려내려오고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버린 저희 부부는 여유가 없어서 마리아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리아는 간혹 이런 실수를 하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거의 안 하는 실수였는데 아마 그녀도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무척이나 긴장돼서 휠체어에서 소변을 보는 실수를 한 듯 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딸의 오줌을 치울만한 휴지도 없었을 뿐더러 일본인들과 비슷해 보이는 한국인들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너무 두려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한국인들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삼촌 또래의 한국인 중년 남성은 갑자기 마리아를 번쩍 들더니 그대로 어깨에 둘러매고 어서 휠체어와 바닥을 닦으라는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그의 어깨에 매달린 마리아를 보니 마리아는 오줌뿐만 아니라 대변까지 보는 큰 실수를 한 모양이었고 지하철 내부는 대변 냄새로 가득해졌어요. 하지만 인상을 쓰거나 불만을 늘어놓는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마리아의 대소변 때문에 옷이 더러워진 중년의 남성도 전혀 불만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마치 자신들의 역할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마리아의 대소변을 치우기 시작했는데요. 티슈를 가진 사람들은 마리아의 휠체어와 바닥에 묻은 오물을 닦기 시작했고 어떤 한국인은 커다란 봉지를 꺼내 오물을 닦은 티슈를 담았죠. 또한 어떤 젊은 여성은 오물이 묻었던 자리에 꽤나 비싸 보이는 향수를 뿌리며 냄새를 제거했고 처음에 저희에게 다가오셨던 할머니는 중년의 남성에 매달려서 울상을 짓는 마리아를 보고 빵긋 웃으시며 그녀를 달래주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일도 아닌데도 순식간에 정리를 마쳐버렸고 영문을 모른 채로 얼빠져 있던 저희 부부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마음에 그저 손발만 덜덜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 열차는 한정류장에서 정차했고 영무원으로 보이는 직원 한 명과 청소부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탑승했어요. 아주머니는 말끔하게 지하철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영무원은 저희 보고 내리라고 손짓을 하더니 어디론가로 끌고 가기 시작했죠. 아마 한국도 일본처럼 민폐를 끼치면 쫓겨나는 구조인 듯 했고 저희는 겸허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중년의 한국인 남성은 마리아를 넘겨받으려는 제게 이왕 옷이 더러워진 거 자신이 함께 가주겠다고 손짓해 주었고 할머니도 열차에서 내리셔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영무원을 따라 끌려간 곳은 바로 지하철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영무원은 영어를 사용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 주었어요. 애들이 뭐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 지하철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있으니 이곳에서 뒷정리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와주신 한국인 할머니는 마리아를 닦아주려는 저희 부부를 밀치더니 자신이 직접 마리아에게 엉겨붙은 대소변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자신의 아이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줄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마리아의 친아빠지만 그래도 마리아의 대변을 닦아주는 것이 가끔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엄청나게 능숙한 솜씨로 마리아를 깨끗이 닦아주셨고 조금 전에 열차 안에 한국인들도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마리아의 오물을 함께 치워주기도 했죠. 그렇게 한국인들의 모습에 놀라 입을 못 다물고 있던 찰나 영무원이 다시 돌아오더니 역사 내 지하상가에서 구매했다며 마리아가 입을 바지 하나를 건네줬는데요. 저는 이들의 모습에 더는 참지 못하고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로 울지 않는 저였지만 한국인들의 엄청난 친절에 감동받고 거의 통곡을 하는 수준으로 엄청난 눈물을 흘려버렸죠. 저희 부부는 너무 죄송한 나머지 마리아를 안고 오느라 옷이 똥범벅이 되어버린 중년의 남성과 손에 오물이 잔뜩 묻어버리신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마리아에게 옷을 구매해 주신 영무원에게 환전해뒀던 현금 20만 원씩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모든 한국인들은 이렇게 모르는 어른들에게 친절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 내가 어른이 됐을 때도 똑같이 베푸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받고자 친절을 베푼 것도 아니고 이건 한국인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그러고는 그들은 마리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각자의 볼일을 보러 떠나버렸어요.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다시 밝은 미소를 되찾았어요. 그녀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다른 엄청나게 따뜻하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기적과도 같은 행동은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고 현재 저는 저희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족들과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 만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데요. 한국인들과 함께 산다는 건 정말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친절을 경험했던 독일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